그런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우리 김학연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장병 여러분들이 아주 활기차고 씩씩하고 국방에 대한 열정과 책임 의식이 투철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해상 방위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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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